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해 로컬 백은 전국 지역을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윤무영의 로컬 문화 명소, 로컬 문화 콘텐츠, 로컬 문화 명인 등 백선을 선정해 이에 대한 대구민 흥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대한민국 최초 피아노 유입지라는 역사적인 장소인 사문진에서 전국 유일무이한 100대 피아노 협연이라는 독선적인 콘텐츠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계한 공연으로 2012년부터 매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2일간 약 2만 명 이상 관람객을 찾는 달성군 대표 종합예술축제입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가 로컬 백에 선정됨을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주관 행사인 2023문화의달, 해외문화홍보원 채널, 유명인플루언서, 방송, OTT, 온라인을 통해 풍랩을 홍보가 기대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실은 12년째 개최된 우리군 대표 문화브랜드 달성, 100대 피아노의 로컬 백 선정은 대규모 피아노 협연 콘텐츠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전국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년 색다르고 다양한 콘텐츠로 법정 문화도시 달성의 걸맞는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